경기도가 자신의 배우자를 공무원 장기교육 대상자에 선발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도청 공무원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공무원 A씨는 배우자가 근무하는 시청 부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배우자를 장기교육 대상자에 선발되도록 부정 청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또 이 갑질 비위를 저지른 배우자를 조사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에게 찾아가 자신이 도청 감사관실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내세우며 배우자에 대한 조사가 잘 이뤄져야 한다는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는 A씨의 행위가 지방자치단체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A씨를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